사람들이 좀 있는 거 보니까 가진 것 같아. 굿모닝.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여기야. 다 왔어요? 어. 오, 예. 아, 죽인다, 야, 죽인다. 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이 안에 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는 물 기간이라서. 걸었다가 수영을 하셨다가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진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갑시다. 마지막 행위. 아, 기가 막히게 하다, 여기. 야, 지금 이긴다, 진짜, 이거. 아, 이고. 아, 미쳤어, 미쳤어. 아이, 미쳤어. 아, 이거 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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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되게... 형, 태현이. 이 기름 좀 줘, 형. 네, 진짜. 그냥 뭐... 맞히시는 게 같이. 운동 어때요, 형? 다 먹어야겠어요? 아, 지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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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슬프다! 아, 너무 좋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여긴 낮다, 여긴 낮아. 쏘리. 아니, 거짓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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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치? 여기 무조건 오고 싶지. 형. 여기 있냐? 여긴 이곳. 얼마나 다 스킬. 탄만이 지났고. 와…